냉각장치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기관 블록에서 가장 먼저 물재킷이 있겠죠. 물통로, 물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여기서 가열된 물이 이제는 식혀져야 되기 때문에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출구에 바로 서머스테트라고 하는 수온조절기가 있습니다. 이 수온조절기의 역할은 기관이 과열되었을 때 물을 식혀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열어주기 전까지 엔진이 정상 온도가 되기 전까지는 빨리 정상 온도가 되기 위해서 계속 문을 순환시키게 되면 온도가 자꾸 떨어지겠죠. 그리고 시간이 길어집니다. 정상 온도가 되기까지. 그래서 수온조절기라는 것을 두어서 일단은 막아놓고 내부에서만 물이 순환하게끔 한 다음에 정상 온도가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문이 열려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바로 수온조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온조절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펠리텡이라는 것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왁스를 넣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을 해서 문을 열어주는 방식 펠리텡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뜨거운 물이 나오면 가장 먼저 라지에다라는 것이 있죠. 이 라지에다는 물의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엷은 관으로 뜨거운 물이 찬물이 되기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방열 핀들을 많이 이렇게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에는 위탱크, 아래탱크, 그 다음에 코어, 그 다음에 냉각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그 유출입 온도차가 아주 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열되어 있는 엔진에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게 되면 기관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출입 온도차는 약 10에서 15도 정도만 식혀주어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엔진의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냉각수의 온도 보통 75도에서 90도 정도라고 하는데 그 온도는 어디서 측정하는 것이냐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수온 조절기 그 부분이 바로 실린더 헤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물.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냉각수가 출구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실린더 헤드 물자켓 부스에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보다 실린더 블록으로 들어가는 온도와 온도차가 약 10에서 15도 정도가 가장 좋다는 거. 이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라지에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식혀진 물이 다시 기관 내로 들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돌려주느냐. 과연 기관에 있어서 물펌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물펌프가 기계적으로 돌면서 기관이 가동되면 계속해서 강제적으로 순환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 자동차들에서 고급 승용차들은 특히나 수입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물펌프가 기계적으로 그냥 엔진에 동력해서 도는 게 아니고 전동 모터를 씁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동 모터를 써가지고 물을 순환시켜주는 이런 구적으로 요즘에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하나하나의 구조분들을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처럼 보시면 알겠지만 냉각장치에 관련된 그런 각 부품의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관이 과열되지 않도록 정상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물을 써서 식혀준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